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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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나면 어떨까요? 최총경 씨가 부릅니다. 행복하세요. 운명인 사람을 만났죠 그냥 잔잔 마셨죠 영광도 익숙한 우리 춤은 모습이 표정이 싫었죠 따뜻한 길을 건네면 시선 다른 모습 보지만 헤어진 일을 생각하며 우산이 나를 두고 올렸죠 행복하려고 진짜 행복하려고 내 맘 모르는 당신을 웃고 싶지만 나의 웃음을 안가봐 그리스도만 있었죠 사랑이 말해보니까 그리워 눈물의 역할을 사랑이 사랑하려고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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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나의 뭔가 영원히 행복하라고 차라리 살아난다고 영원히 행복하고 행복하고